광주의 한 상가 철거 현장에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2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4분쯤 서구 치평동 내부 철거 중이던 상가 1층에서 60대 A씨가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최초 발견자는 지인으로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1일 늦은 시간에 해당 상가의 내부 인테리어 철거를 위해 홀로 야간 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5미터 높이의 사다리에 올라 작업하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